실뜨기, 실빼기, 마술 검지에 실을 앞뒤로 이렇게 걸쳐요 손바닥 쪽에 실을 아래로 가서 뒤에 가서 실을 당겨옵니다 당긴 것을 이렇게 꼬아서 검지에 딱 껴요 그 다음에 검지하고 중지 사이에 들어가서 뒤쪽에 실을 당겨서 꼬아서 중지에 끼우고 중지하고 약지 중간에 뒤쪽에 가서 당겨오고 약지에 끼워요 약지하고 새끼 뒤쪽에 가서 당겨서 새끼 껴 끼우면 이렇게 됩니다 엄지의 실을 빼줘요 이렇게 쫙 빼줍니다 엄지의 실을 빼주고 새끼 앞쪽에 실을 당겨줍니다 자자자자자 당겨 딱 깨가 사라집니다 바술입니다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